자, 음주 뺀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의 구속영장 심사가 내일 열립니다. 김호중 씨 측은요, 내일 콘서트가 있으니까 심사를 좀 미뤄주세요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김호중 씨 측이 영장이 기각되면 콘서트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런 반응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비한 영상 먼저 만나보시죠. 상황을 쭉 보면 김호중 씨가 주도하는 느낌이에요. 정확화시키는 거죠. 자기가 고집하지 않고는 이 상황이 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제작사 피해를 줄이기 위한 성색이었고 어쨌든 몸에 대한 약속은 이해한다. 그의 입장이에요. 내가 노래 때문에 힘들었고 노래 때문에 살았어. 노래 아니면 못 사는 거야. 김호중, 내일 노래할 수 있을까? 배상원 교수님. 내일 정오의 영장 심사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심사에 걸린 시간도 있고 무엇보다 결정이 나올 때까지 김호중 씨는 구치소에 대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내일 저녁에 노래를 할 수 있을까? 지금 김호중 씨 측은 기각되면 노래하겠다라고 자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다 본인 중심으로 사고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엄중한 사법 절차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여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사실은 본인이 사법 절차를 아주 교묘하게 어겨가면서 불법적으로 어겨가면서 나타났던 지금의 사태인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어떤 반성 부분은 사실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내일 결정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고 사실은 노래하겠다고 하는 건 전조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박혜민 기자님. 김호중 씨가 오늘 8시에도 공연을 합니다. 구속심사 하후로 전날에도 공연을 하는 건데 이걸 강철 멘탈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여기까지는 하겠다는 게 정말 어벌정설 같고요. 약간 말이 안 되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일들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기각되면 또 공연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이건 무슨 관객을 볼모로 잡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되게 위험한 발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각되면 공연하겠다. 그러니까 관객을 볼모로 잡고 재판에 나가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송영훈 변호사님. 지금 김호중 씨 측이 오늘 오전에 내일 콘서트가 있으니까 심사 연기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검찰도 곧바로 연기하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런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고 하고요. 그래픽 같이 한번 보시죠. 내일 담당 검사가 직접 심사에 출석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증거인멸 그리고 범인 도피 사법방해 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0일에 이런 사법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전체 조직 차원에서 굉장히 엄정하게 대응하라는 지시가 있지 않았습니까? 조직적인 증거인멸이나 범인 도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게 대응하라는 지위가 있었고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들 좀 이해하기 쉽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영장실지심장, 그러니까 구속점 피의자 신문을 할 때 모든 경우에 검사가 출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이 영장 신청을 해서 그 검사가 영장 청구를 한 경미한 사건들은 검사가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일반적인 도주치상 같은 경우에 검사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 출석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범인 도피나 증거인멸 이런 것들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검찰도 굉장히 중하게 이 사안을 보고 있는 것이죠. 구속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력하다고 읽혀집니다. 검찰의 김호중 씨 구속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하게 느껴진다. 내일 영장 심사 대상은 김호중 씨, 그리고 함께 영장이 청구된 두 명이 더 있습니다. 소속사 대표, 그리고 매니저까지 총 세 명인데요. 그런데요, 이 세 사람이 지금 같은 건으로 심사를 받게 됐는데도 함께 심사를 받는 게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15분씩 시간차를 두고 따로 받게 됩니다. 송영호 변호사님, 이거는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것도 아마 한 법정에서 같은 시간대에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이루어지면 말을 맞출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럴 것이 지금 김호중 씨의 소속사 대표는 범인 도피 혐의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또 소속사 본부장은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고, 김호중 씨 본인에 대해서 지금 적용되고 있는 혐의에도 범인 도피 방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 사람 간의 어떤 의사 연락이 있어서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을 갖는다면 15분씩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분리해서 신문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세 사람이 함께 심사를 받게 되면 옆에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의 진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시차를 두고 지금 심사를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김호중 씨 측이요. 영장이 기각되면 무대에 오르겠다면서 강행 의지 보이고 있죠? 이 얘기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보고 싶은데요. 홍준석 대변인님, 지금 저희 우리 박 기자님께서 관객을 볼모로 삼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평가를 주셨어요. 당일에도 콘서트 강행하겠다는 이 소속사의 입장은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아까 기자님이 말씀하신 게 저는 마음에 와닿는데, 본인이 죄인이라고 시인을 했는데 콘서트는 한다. 우리 사회가 지켜왔던 상식과 원칙 같은 것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본인이 음주운전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거짓말을 했었던 것도 본인이 시인을 한 것인데, 이럴 때는 당연히 자중을 하고 콘서트는 당연히 취소되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상식을 그냥 엎어버리는 일들이 왜 자꾸 일어나느냐? 저는 사실 이런 모든 일들을 정쟁으로 치환하는 것을 좋아하진 않는데, 저는 정말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정치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잘못이 드러나도 인정을 하지 않고, 심지어는 대법원에서까지 유죄 판결이 나와도 인정하거나 사과를 하지 않고, 그냥 계속 끝까지 부인을 하고, 또 일부 강성 지지자들한테 기대가지고 그냥 밀고 나가고, 이런 모습들이 결국 우리 사회, 정치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닐지 몰라도 가장 상부의 의사결정을 하는 분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회 각 분야에서 보면서 과연 어떤 것을 학습을 했겠는가라는 것이 저는 책임을 저희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저는 자라나는 세대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치가 이런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쳐서 이런 일들이 당연히 벌어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다음 세대들이 이것을 노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할까, 이래서는 안 된다. 상식이 지켜지는 게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좀 자성을, 특히 정치인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선호 행정관님. 이번 지금 소속사의 입장을 두고 믿는 구석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검찰의 최고위급 전관을 선임했기 때문에 그걸 좀 믿는 건가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런 추측도 어떻게 보면 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호중 씨가 강남경찰서 조사 때, 첫 번째 경찰서, 경찰청, 경찰서 출입할 때, 그때 어쨌든 지하 주차장으로 통해서 경찰청에 입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나올 때도 몇 시간씩 기다리고, 그때 아마 경찰서랑 김호중 씨 변호인 측이랑 그렇게 공방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정감 변호사의 위력이 드러났다. 왜냐하면 무슨 공보 규칙, 이런 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우리는 얼굴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조사받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그게 좀 감안이 된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붕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김호중 씨 공연이 오늘이랑 내일이 있는데, 오늘 공연을 그대로 지금 가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 8시부터 공연을 한다고 하는데, 아마도 김호중 씨가 노래를 부르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노래들이, 연예인들의 노래 부르는 장면이, 사람들 기분 좋게 하고, 어쨌든 그렇게 하려고 부르는 것인데, 그 노래 부르는 장면이 이제 밖에서 나오면, 국민적인 공분이 저는 더 쌓일 것이다. 그리고 역대급으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연예인들이, 사실은 마약 사건도 있었고, 음주 사건도 있었는데요. 찾아보면 본인들의 활동은 바로 중단했어요. 이렇게 강행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다 찍어놨던 영화나 드라마들도 관련된 배우들이 있으면 다 그냥 중단시켰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김호중 씨가 이 공연을 강행한다는 것 자체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일 영장 심사를 앞둔 가수가 부르는 노래, 이거를 듣는 국민들, 관객들은 그 진심을 느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호중 씨요, 그제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매니저한테 대리 자수를 지시했는지, 그리고 또 메모리 카드 증거인 증거 인멸에 가담을 했는지, 이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심지어는 불쾌하다는 듯이 노래보기까지 했죠. 그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오시죠. 김호중 씨가 직접 매니저한테 대리 자수 지시한 건 인정하셨습니까? 오늘은 음주운전 부분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증거 인멸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말씀 없으셨는지요? 아마 추후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민 기자님,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전혀 정반대의 새로운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뭐냐면 지금까지는 소속사 대표가 매니저한테 대리 자수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도에 따르면 김호중 씨가 직접 막내급 지원한테 전화해가지고 수습해달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제까지 말하고 또 앞뒤가 안 맞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까도까도 계속 나온다고 양파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너무 거짓말에 거짓말에 거짓말이 쌓여서 이제는 어디까지가 거짓말인지 모를 정도로 헷갈릴 정도인데, 처음에는 이게 대표가 지시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통화의 목록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 부분은 또 그 매니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수했다는 매니저가 아닌 또 다른 직원이란 말이죠, 막내 직원. 그럼 이건 역시 정황상 이분이 김호중이 지시했다라는 거를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거든요. 처음에 본인이 몰랐다는 것과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게 조직적인 증거 인멸, 은폐에 가담했느냐 여부와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배상원 교수님, 그러니까 이 막내 직원은요, 지금 경찰에 대리자수했다고 알려진 그 매니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리자수 같은 그 은폐 과정에 김호중 씨 본인이 여러 방면에서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이런 증거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사고를 내고 200m 뒤에서 전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전화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지속적으로 네가 대신 이런 걸 해달라고 종용을 했는데 그런데 그 막내 직원은 못한 거죠. 안 한 거나 못 한 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시간상으로 보면 누가 주도하고 있는가가 영악히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주도하고 있는가. 김호중 씨가 주도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게 안 되니까 다음 땅에 넘어간 거죠. 그러면 전체적인 형태의 교사의 주범이 누구냐라고 지금 핵심적인 경우 경찰은 그걸 규명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음주를 얼마나 하느냐도 중요한데 조 변호사님이 그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그건 조각내기의 기법이고 핵심적인 경우 교사의 주범이 누군가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 막내한테 먼저 종용을 하고 그 다음 땅에 넘어갔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정황 증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조직적 은폐 과정을 누가 주도했는가. 속속 드러나는 증거들은 김호중 씨가 직접 주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정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박현명 기자님. 그러니까 지금 김호중 씨가 사고 당일에 탔다는 게 총 차가 3대입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2대, 소속사는 그 2대는 원래 메모리 카드가 없었고 한 대는 소속사 본부장이 삼켰다라고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보도들 보면 경찰은 김호중 씨가 직접 제거한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차량이 3대가 있었고 한 대는 먹었다, 그리고 두 대는 애초에 없었다라고. 먹었다는 것도 본부장이 먹었다고 했잖아요. 먹었다고 한 건데, 삼켰다고 한 건데 사실 이거 역시도 앞부분이 정황상 계속 거짓말이 겹겹이 쌓이고 있잖아요. 아까 전화를 한 정황도 그렇고. 그 상황에서 과연 보무장이 와서 그걸 삼켰을까. 뭔가 경찰은 어떤 증거를 확보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영장,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도 연결되는 구조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진술이 사실 어긋나는 부분이 너무 많다라고 보십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걸 주도를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 메모리카드 역시도 마찬가지의 어떤 화법인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러니까 김호중 씨가 직접 제거했다 이 표현은 본인이 직접 삼켰다거나 제거했다가 아니라 본부장에게 삼키라고 지시했다거나 그런 것도 김호중 씨가 직접 했다는 범죄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연결이 될 수 있다. 왜 그러면 세 개를 다 삼켰다 아니면 세 개 다 없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를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건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전개의 논리적 전개를 보면 왜 그렇게 연결이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재구성할 때 경찰은 중간에 하나를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는 삼켰다고 볼 수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경찰은 그 히든카드가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조금 전에 보도가 또 나온 속보인데요. 김호중 씨의 음주량이 지금 내일 영장심사에서는 음주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 주셨습니다만 음주 양과 관련한 보도 내용입니다. 김호중 씨의 갔던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수사기관에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겁니다. 김호중 씨는 소주만 3병에서 4병 정도 먹었다. 이런 진술을 지금 경찰이 확보했다는 겁니다. 교수님, 그동안 나왔던 얘기는 김호중 씨가 소주 10잔, 그러니까 한 병 조금 넘는 정도로 먹었고 그 사이에 녹차를 섞어 마셨기 때문에 음주는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다. 내비게이션을 잘못 작동하다 보니까 사고 난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나온 이 유흥업소 종업원의 증언은 소주 3, 4병이라는 겁니다. 매우 중요하죠. 소주 10잔이라는 건 한 병 반 좀 안 됩니다. 그걸 역산해서 계속해서 보면 아무리 최고로 해도 0.08이 안 된다는 걸 주장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면허 취소까지는 안 되는 정도의 그렇지만은 술을 먹었다 정도를 말을 맞추려고 한 것 같은데 지금 진술은 소주 3병이고 시간산 역산은 상당히 만취의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혀 다른 거죠. 완전히 팩트가 다른 거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내일 구속영장 심사할 때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겁니다. 내일 구속영장 심사에 이번 영장에는 음주 관련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 3병, 4병 먹었다는 유흥업소 종업원의 진술이 영향을 미칠까요? 진술이 구체적이면 의미가 있죠. 그러냐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는 적용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 그 위험운전 치상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위험운전 치상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 사고를 느껴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으면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알려진 것처럼 소주를 한 3, 4병 3시간 동안,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에 마셨네요. 그 정도 마셨다고 하면 아무리 김호중 씨가 몸무게가 90kg대라고 해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을 상태로 볼 여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내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봐야겠습니다만 그 구속 사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호중 씨는 소주 10잔 내로 마셨다고 했는데 지금 유흥업소 직원은 김호중 씨가 소주를 3병에서 4병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거짓말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송영호 변호사님, 내일 지금 심사 과정에서 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김호중 씨와 함께 영장 심사 받는 분이 소속사 대표인데 이분이 김호중 씨의 친척이라고 하잖아요. 친척형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대표는 무죄가 나올 수 있다. 나중에 왜 그러냐. 친족은 범인을 은닉 도피하게 한 죄를 범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조항 때문에 친척인 대표는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죠. 형법 151조 2항에 보면 친족이라고 되어 있고 그 친족은 8촌 이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김호중 씨 소속사 대표가 김호중 씨가 친족관계에 있음으로 인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속사 대표가 직접 본인이 범인 도피를 한 게 아니고 지금 범인 도피 교사범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교사범에 있어서도 친족이 처벌을 면할 수 있는가 이거는 좀 판례가 갈리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이 사건은요. 그 사실관계부터 사실 좀 되짚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속사 대표가 어떤 범인 도피를 지시한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앞서도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과연 이 범인 도피를 교사한 사람이 정말로 소속사 대표인가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인가 특히 만약에 김호중 씨 본인이 그 막내 직원한테도 전화를 해서 사건을 해결해달라고 종용을 했다는데 그 사람이 거절했을 때 그럼 거기서 멈췄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사와 수사가 더 이뤄져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재확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처벌 가능성 그 다음에 따져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김호중 씨의 경찰 조사는요. 처음부터 지하주차장으로 기습적으로 출석을 하고 그리고 조사가 끝났는데도 6시간 넘게 귀가를 거부하면서 희한하게 흘러갔었죠. 그런데 김호중 씨가 이런 특혜를 받을 수 있었던 건 검찰의 최고위직 출신인 전관 변호사 덕분 아니었겠냐 이런 뒷말이 지금 무속합니다. 바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지냈던 조남관 변호사 얘기인데요. 들어보시죠. 규정상 경찰청 공보 규칙 16조를 보시면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경찰 관서의 장은 피의자의 출석 조사에 있어서 사진 촬영 등을 허용하여서는 안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 보호 조치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김호중 씨가 유명 가수인 관계로 사회적 공인 관계로 국민들한테 직접 사과를 하고 고개를 수그리는 게 마땅하나 본인의 아직 사정이 여어있지 않은가 봅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환 교수님, 그러니까 조남관 변호사가 직접 사과하고 고개를 수그리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귀가할 때쯤에 경찰에는 우리 절대로 1층에 못 간다. 김호중을 극단적으로 압박하지 말라 이렇게 강하게 항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경찰도 손을 더 못 댔다는 거예요. 계속 몇 시간을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경찰들도. 이게 무슨 김호중 씨가 무슨 특혜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거기에 있는 강남경찰서의 직원들은 다른 수사도 해야 되고 굉장히 바쁜 분들입니다. 쉬어야 되고. 그런데 그 김호중 하나 때문에 사실은 여러 경찰이 건물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분명히 조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건 맞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다른 어떤 공적인 관계를 봤을 때는 이건 좀 너무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경찰 직원들의 여론이 분명히 있습니다. 호대변인입니다. 조남관 변호사가 공개 석상에서는 우리 다 경찰에 다 협조하고 모든 걸 다 사실대로 다 말했어 라고 얘기를 해놓고 정작 경찰관들의 상대로는 그러지 마라. 우리는 못 나간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법대로 하겠다는 말씀 취지로 보이는데요. 조남관 변호사님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했었는데 바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하실 때 그때 추미애 장관 있을 때 직무 정지를 시키니까 그때 대행을 했다가 또 그 직무 정지가 법원에서 취소되니까 또 이제 그게 또 대행이 아니었다가 그다음에 또 다시 얼마 만에 또 대행을 하시고 한 세 번 정도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때 보니까 그때는 나름대로 정권에 일방적으로 불복하지 않고 나름대로 법률가로서의 입장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분이 검찰총장을 하셨던 분이 직무대행까지 하셨던 분이 이런 사건에서 피의자랑 같이 나와서 옆에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껴왔었던 어떤 말하자면 원칙 기준 그런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런 검찰총장 총수룩까지 하셨던 분이 저런 모습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또 한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는데 제가 정쟁으로 치환하는 거 안 좋아하는데 과거에 조국 전 장관하고 정경심 교수 소환할 때 비공개 소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비판을 받았었죠. 왜 어떤 사람한테만 그 기준이 적용되느냐라는 거였는데 그때 한 진보 언론이 사설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관행을 개혁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라고 썼거든요. 저는 그 진보 언론이 지금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뭐라고 썼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간명합니다. 법대로 하자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어떤 사람한테는 적용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적용 안 되면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선생 행정관님 지금 나오는 보도를 보면 김호중 씨 측이 반발하는 이유가 강남경찰서에서 처음부터 출석과 귀가를 모두 비공개해 주겠다라고 협의를 했다는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경찰서 측도 지금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라는 얘기들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경찰서에서 계속해서 정관 변호사 섰기 때문에 이렇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역대 사회를 물이킨 연예인들이나 공인들이 경찰청 이렇게 조사 방문하면서 사실은 비공개가 됐던 적도 있고 안 됐던 적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는 원칙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수사를 받으러 경찰청에 들어갈 때는 이것들이 엄격하게 지켜진 것 같은데 나올 때는 약간 좀 애매모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공개 수사가 수사 들어갈 때까지는 해당이 되는데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기가할 때까지 이걸 보장해 줘야 되느냐 그래서 아마 경찰 측과 강남경찰서는 나갈 때까지 우리가 해 줘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지하로 나가는 건 호용은 안 한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제 기가할 때는 1층으로 김원중 씨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김원중 씨 계속해서 여러 비판들이 있지만 지금도 보면은 엄밀히 말해서 본인이 지금 국민들한테 사과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팬카페 그리고 변호인들을 통해서 사과한다, 재지었다, 인정한다 이런 이야기는 했지만 지금 유일하게 대국민 앞에서 이렇게 사과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기가할 때 마지막에 저 부분이었는데 저 마지막 기가할 때에서조차도 뭔가 이제 모자 쓰면서 이제 막 재지는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겠냐 결국은 사과라는 말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김원중 씨의 뭔가 이 수사받은 태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도 계속 진정성은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호 변호사님, 조금 전에 한 보도를 보니까 조남관 변호사가 직접 한 언론과 통화를 해서 그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거기서 조남관 변호사가 뭐라고 했냐면 경찰 공보 규칙을 보면 출석과 기가가 모두 비공기로 한 게 원칙으로 돼 있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라 피의자의 권리다, 경찰서가 잘못한 거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쟁점만큼은요. 저는 변호인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고에 관한 규칙 제 16조에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 관서의 장은 출석, 조사 등등 그 수사 과정을 언론이나 그 밖의 사람들이 촬영, 중계방송 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그 규정을 그렇게 훈령을 만들어놨으면 대상에 상관없이 다 지켜야죠. 아니면 그렇게 못 지킬 훈령이면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고 이선균 씨 사건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런 김호중 씨라는 사람을 놓고 보면 이 사람은 그래도 범죄 혐의가 꽤 있어 보이는데 왜 포토라인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표를 가려놓고 평균인 A를 놓고 그 A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만드는 규정입니다. 그렇게 만들어놨으면 지켜야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김호중 씨가 지금 언론을 대하는 태도가 바람직하다. 이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계속 콘서트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대중 앞에 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떳떳하게 나와서 입장을 밝힐 편은 있죠. 다만 그것과 별개로 경찰서에서 지하로 나가는 분은 못 열어준다. 그럼 누구는 열어주고 누구는 열어주지 않을 겁니까?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변호사님, 제가 반론으로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보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선균 씨 사례를 보면 그때는 혐의점이 불명확했는데도 그렇게 포토라인 앞에 세웠는데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 지금 나오는 정황만 봐도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겠느냐. 이런 피의자한테까지 그런 규칙을 적용하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도 반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이나 저희 같은 변호사들이나 이런 사인의 영역에서는 특정인에 대해서 논평을 하면서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논평을 하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국가기관이잖아요. 그러면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어쨌든 무죄 추정의 원칙을 견지해야 되는 것이고 과거에 이선균 씨를 포토라인에 세운 것이 잘못된 것이지 누구는 세우고 누구는 안 세우고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 규정을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그건 엄격하게 다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법원에 출석을 하면서 어차피 자연스럽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잠깐 비공개 출석과 귀가에 대한 얘기를 나눴고요. 지금 조남관 변호사가 한 언론과 기자와 통화를 한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 그 부분 중에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습니다. 김호중 씨가 조남관 변호사에게 뭐라고 했느냐 이 부분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귀가를 거부한다라는 이 조남관 변호사의 얘기에 대해서 경찰이 그러지 말고 좀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호중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건 비공개 귀가는 제 마지막 스위치입니다. 이건 마저 꺼지면 저는 살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 자존심이기 때문에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요. 내가 구속돼도 좋고 죄는 달게 받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여러분과 24시간을 같이 살아가는 한 명의 인간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조남관 변호사와 경찰이 이 비공개 귀가에 대해서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에 김호중 씨가 조남관 변호사한테 그리고 경찰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배상훈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마지막 자존심이어서 비공개 귀가 이것만큼은 내가 물러설 수 없다. 너무 자기 존중감이 너무 센 것 같습니다. 물론 자존심도 중요하고 본인이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의 권력이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24시간 그게 나오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 아마도 그거는 본인의 자아에 대해서 너무 높은 나머지 얼굴이 공개되는 것을 강제로 공개되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표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선생정관님 김호중 씨가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억울하다 죄는 달게 받겠는데 먹잇감이 된 기분이 듭니다. 경찰 조사 종료 이후에 6시간 반 동안 귀가 못하겠다라고 버티면서 한 말이 먹잇감이 된 기분이 든다 였습니다. 글쎄요. 만약에 이제 지금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고 비판과 지탄의 대상이 돼서 어쨌든 지금 쉽게 말하면 멘탈이 조금 흔들려가지고 국민 앞에 아니면 대중 앞에 서는 게 조금 어렵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사실은 공연은 지금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과 지금 안 맞아요. 앞뒤가 말이 안 맞다. 지금 오늘 공연에서는 무슨 노래를 부르고 이제 부를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나는 노래, 슬픈 노래 다 부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공연 수천 명, 수만 명 앞에서는 노래를 부르고 저기 지금 어쨌든 대국민 앞에 서서 뭔가 지금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연예인, 또 김호중 씨에 대한 뭔가 이제 조금 반성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지금 국민들은 보고 싶은데 그런 것들은 전혀 보여주지 않고 지금 일부 이제 계속 이야기가 논란이 되는 것처럼 본인의 이제 수익과 관련된 그리고 지금 공연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것이니까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이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현미인 기자님. 어떻습니까? 지금 먹잇감이 된 기분이 든다. 그리고 비공개 조사는 마지막 자존심이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떤 심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스포트라이트를 봤던 연예인들이 모두가 내 편이었다가 갑자기 돌아선 순간에 굉장히 어려운 심적 고통을 호소해요. 사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과정들을 보자고요. 저희가 사실 처음에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는 믿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거짓말과 거짓말의 거짓말이 반복되면서 이제 신뢰를 하나 둘씩 잃어갔어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죄를 인정했죠. 그리고 죄인이 말이 없다는 이런 말까지 했는데 마지막 자존심이 아니고 저는 마지막 기회였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사과를 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아주 적절한 기회였다고 생각을 해서 자존심을 지킬 게 아니라 사과할 수 있는 시간에 명확하게 사과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글로 올리는 사과가 아니고 콘서트장에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그 스포트라이트 앞에서 모든 카메라 앞에서 사과를 했다면 좀 더 진정성이 묻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회상원 교수님. 저는 지금 아무리 같이 김호중 씨의 발언을 두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가 마지막 자존심이고 잘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마지막 자존심과 먹잇감이 된 느낌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누군가 나를 이렇게 나쁜 구렁텅이에 밀어놓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망상이죠. 그런데 본인이 저지른 죄는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자신한테 넘어오는 스포트라이트는 이만큼이 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불만을 갖고 있는데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걸 자존심으로 포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심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건 죄책감이 돼야 되고 본인이 어떤 기본적으로 사과를 해야 되는 그 상황을 역전시켜버리는 심리적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런 허위의식이나 망상적 의식이 존재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 저분이 공황장애 얘기했을 때 절대 아니다. 그런데 왜 공황이라는 얘기를 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분은 상당히 중요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망상적 의식이라는 것은 전문가로서 우리 배상훈 교수님의 그런 진단의식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대로 보도해드립니다. 박 기자님, 저희가 지금 6시간 동안 김호중 씨가 버틴 그 이면을 좀 더 취재를 해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강남서의 경찰, 그러니까 형사, 교통직원들이 약 20명 정도 김호중 씨가 버티면서 초과 근무를 해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두고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력이 낭비가 됐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일단 조사는 3시간에 끝났잖아요. 그리고 버티기 시간이 6시간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시간이 어떤 퇴근 시간 이후에 어떤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많은 인력들이 동원이 된 거죠. 그런데 이거 역시도 본인이 나가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어떤 초과 근무까지 발생했다. 이거 역시도 굉장한 피해거든요. 그리고 공연을 하겠다는 이유도 사실은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기 싫어서 나는 공연을 강행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런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조남관 변호사가 지금 한 기자에게 전한 김호중 씨의 얘기를 지금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들리시는지는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조남관 변호사가 내일 영장심사에서 김호중 씨를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죠. 어떤 생각인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변호인께서 추후에 뒤늦게 범행을 인정을 좀 하셨는데 구속을 염두에 두고 김호중 씨 입장을 대신 전달해 주신 것인지요? 구속을 염두에 두는 것은 양심에 기초해서 더 이상 거짓으로 국민들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이었고 김호중 씨도 충분히 크게 공감하고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진실을 은폐하지 않고 거짓 진술을 하게 해서는 안 드는 게 우리 변호사법에 나와 있습니다. 피해대가 억울하지 않게 진실이 감춰지지 않게 잘 성실하게 변론하겠습니다. 진실이 감춰지지 않게 성실하게 진술하고 변론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경찰에서는 소주 10잔 마셨다고 해놓고 지금 좀 전에 나왔던 속보 보면 유흥업소 직원은 소주를 3, 4병 먹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계속해서 뭔가 다른 얘기들, 거짓 진술을 한 정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의아한 부분입니다. 송영훈 변호사님, 내일 영장 심사에서 쟁점이 될 부분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도주할 우려, 그리고 증거인멸의 염려를 보지 않습니까?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 일단 계속 경찰에 출석은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더 이상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역시나 관건이 되는 것은 증거인멸의 우려겠죠. 그리고 지금 이 관련된 증거인멸이나 범인 도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흔적들이 보입니다. 특히나 관계되는 인물들이 소속사 대표,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김호중 씨와 지휘관계에 있는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인물들이 구속이 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됐을 때 우리가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것은 공범들 간의 말 맞추기도 그 증거인멸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까지 법원이 염두에 두고 판단을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사건은 워낙에 지금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범인 도피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가 나중에 걸리면 자백하거나 해서 구속 안 되고 불구속으로 재판받을 수 있다더라. 이게 알려졌을 때 앞으로 우리 사법질서에 미치게 될 악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법원도 이런 부분을 어떤 이면의 판단으로 고려할 개연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배상환 교수님, 내일 영장심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구속이 안 될 거다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어요. 법조계에서는. 왜냐하면 경찰이 이미 증거를 많이 확보했고 CCTV도 지금 언론이 이만큼 나올 정도로 증거가 많지 않느냐. 또 아까 보셨습니다만 유흥업소 직원들이라든지 압수수색 통해서 증거 많이 확보됐기 때문에 추가로 증거 인멸할 거 없고 지금 아까 보현 선수님 말씀대로 도망갈 염려 없다. 이래서 영장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지금 나오는 것은 증거를 인멸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본인은 열장이라고 하고 정의부원은 세뇌명으로 하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정의부원을 회유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왜곡할 수도 있죠.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도 분명히 판사 님께서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명확히 찾을 수 있는 것은 찾았지만 지금 김호중 씨의 진술이 거짓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걸 분명히 경찰에서 주장을 할 겁니다. 봐라. 정의부원들은 이만큼인데 그리고 3차까지 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럼 이거 자체가 결국은 증거 인멸이고 부분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저는 사실 구속영장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적인 상황은 교사의 부분 그리고 이것을 말을 맞추면 3명이 다 기각이 되거나 3명이 다 구속이 되거나 이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김호중 씨의 이번 사건 단순한 음주 접촉 사고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분명하게요. 그런데 지금 김호중 씨 본인과 소속사에서 잘못 대처하는 바람에 이렇게 커졌다, 일이 커졌다라고 보는 시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주 접촉 사고와 관계없는 다른 의혹들도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바로 김호중 씨의 학교폭력 의혹인데요.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지고 고교 시절에 김호중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나타났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김호중보다 한 살 어리고 김호중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김호중이 자기가 깡패라면서 쓰대고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교복도 사실 교복도 제대로 입지도 않고 인사를 무조건 해야 돼요. 친구랑 사교를 하고 있는데 멀리서 야 하고 누가 부르더라고요. 딱 봤는데 남자잖아요. 그럼 저는 무조건 인사를 했겠죠. 가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왜 인사를 안 하냐.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인사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말딛고 했다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인성이 안 좋아서 꿀방 수준이 아니고요. 내가 깡팬데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일방적인 폭행이었죠. 30분 이상 이어졌죠. 박현명 기자님. 지금 들으신 이 피해자의 주장뿐 아니라요. 다른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추가 피해자 폭로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호중 씨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결국에는 자퇴를 하게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그때 피해를 받은 사람이 본인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은 후배들끼리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의 제보에 대해서 신빙성의 여부는 있겠지만 사실 과거의 품행이 단정치 않았다는 사실 정도는 우리가 인지하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역시도 보듬고 트로트 가수로 대성할 수 있게 응원을 보냈던 상황에서 지금 이런 사건이 불거지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은 모두가 김호중 씨를 연호하고 있을 때는 이런 주장이 나왔을 때 이분들도 사실 피해자로서 증언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정도의 수준으로 나오기 시작할 것 같아요. 여기서 말했잖아요. 후배들끼리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어떤 구체적인 사례들, 구체적인 증언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김호중 씨의 학교폭력을 폭로한 또 다른 피해자는요. 김호중 씨의 이런 과거 행적에도 활발한 방송 활동을 보면서 회의감을 많이 느꼈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이렇게 과거가 많은 사람과 이렇게 정가가 많은 사람이 이렇게 버젓이 TV 나와서 하는 게 정상적인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회의감을 많이 느꼈거든요. 박현명 기자님, 지금 학폭 의혹과 관련해서 김호중 씨 측은 아직 별다른 입장 없는 상태죠? 네,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입장이 없습니다. 이건 과거의 일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정확하게 이번 사건과는 연결이 된 사안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김호중 씨가 지금까지, 지금 최근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던 어떤 거짓말의 정황들이 이제 지금이 시작이 아니다. 과거의 이 성공 스토리조차도 거짓이었다는 말로 매기 이어질 수는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학폭 의혹도 의혹인데 김호중 씨의 성공 스토리, 이것도 언론에서 과장했다, 이런 주장이 나와서 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호중 씨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학창 시절에 굉장히 방황했던 시기에 좋은 스승을 만나서 개과천선했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죠. 그때의 모습 다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게... 아, 잘 계셨죠? 미스터 트롯. 네, 트롯도 나왔습니다. 선생님. 이번에 제가 미스터 트롯의 결승에 올라갔어요. 정말? 그런데 선생님을 만나 뵙고 난 뒤로는 제가 다른 녀석이 됐잖아요. 노래를 다시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세임 아니었으면 평생 다른 길로 걸어갔을 수도 있겠지만 세임해서 제 인생이 바뀌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노래하고 있는 이유도 세임이시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 머리에 그게 싹 스쳐간다. 파파르티 영화에. 그대에게 행복을 주는 사랑. 그 예어마케인 참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네 트로트 장면이. 만약에 이 앞에 부분들이 거짓이라면 타격이 굉장히 심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스스로 말했잖아요. 본인 입으로 말한 거기 때문에. 지금 어디까지나 이게 증언이고 제보이기라서 사실 확인 여부가 필요합니다만. 결국에는 만약에 이게 진짜고 앞선 모든 것들이 거짓이라면 사실상 거의 대국민 사기극에 가까운 어떤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박계장님 말씀처럼 이거는 피해자라고 아직은 주장하시는 분들의 주장이고 여기에 대한 김호중 씨와 소속사의 입장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이 나오면 저희가 바로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선정 행정관님. 사실은 김호중 씨가 공연을 강행하지 않고 반성하고 자숙하고 뭔가 잠행하는 듯한. 이런 모습만 보여도 이렇게까지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까지 다 나오면서 이것이 진실이냐 진실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논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김호중 씨는 지금도 여전히 기각되면 계속 공연을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공연을 하고 있고 이러한 태도가 계속된다고 하면 국민들로부터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김호중 씨의 한 지인은요. 과거에 김호중 씨가 가진 특출난 재능과 달리 학교 생활에는 불성실해서 징계를 여러 번 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얘가 노래를 진짜 잘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서학으로 쳤을 때는 너무 이제 실력이 학교에서도 이름을 알릴 수 있는데 졸업생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갱생을 좀 하자는 의미로 여러 가지 취지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고를 쳤었는데 그게 뭐냐면 친구들끼리 뭐 이렇게 하다가 지분을 못 이겨서 학교에서 좀 난동을 좀 부렸었는데 창문을 좀 깨고 이랬거든요. 그때 징계를 몇 번 받았었거든요. 학폭으로 인해서요. 학폭도 그렇고 학교 생활에 불성실함이라든지 예를 들어 무단결석이라든가 이런 거네요. 그런 것들이랑 이제 또 레슨을 잘 안 간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그런 게 있어요. 김우배 팀장님 지금까지는 이제 김호중 씨의 지인이라는 분들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만 이런 진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김호중 씨에 대해서 좋은 진술이 아니고 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들이 이제 진술하고 있는 건데 학창 시절에는 아마 학법 관련도 돼 있었고 무단결석이라든지 아마 그런 학교에서 유르차 끼는 난동을 했기 때문에 불성실했다. 물론 김우중 씨가 노려만큼은 잘했던 것 같아요. 성악은 잘했지만 나머지의 학교 생활 즉 생활결고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안 좋았다고 지금 진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진술이 일방적인 진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이번에 음주 뺑소니 사건 때문에 드러나게 돼가지고 수면 밑에 잠겨있던 그런 추문 즉 안 좋은 사건들이 이제 친구들이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김우중 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는 것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24일 날 저기 하셨습니까? 실제 심사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학창 시절에 본인이 잘못했던 거를 이제 일어난 것은 본인한테는 커다란 상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학폭 논란도 또 어떻게 이어지는지 저희가 취재가 되는 대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두의 말씀드린 것처럼 김우중 씨가 예정대로 오후 8시부터 시작하는 그 공연 무대에 오릅니다. 그 현장 분위기가 어떨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김우중 씨는 앞서서 이번 콘서트와 관련해서 아주 특별한 애정을 표현한 바 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저한테 와주는 곡이 있으면 그 곡에 충실할 뿐이지 어떤 것을 막 잡아보려고 했던 적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의 길을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팬분들이 너무 잘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클래식 콘서트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앨범 콘서트가 먼저가 아니고 클래식 콘서트로 먼저 팬분들을 좀 만나 뵈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인석 대변인, 내일 만약에 영장이 기각돼도 제가 보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이 마지막 공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공연이 어떻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 사람의 사람들의 마음이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정치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한 행동과 그것으로 인한 결과 못지않게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이냐, 어떤 감정과 어떤 태도, 어떤 스타일을 보이느냐. 이런 것이 사실 국민들의 마음, 또 시청자들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좌우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을 하고 또 대처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었던 건 첫 번째 잘못이죠. 건너지 말아야 될 강을 건넌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이 또 하나의 강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는 마지막 기회를 그래도 그것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김호중 씨의 마지막 기회다. 국민들이 느끼기에 정말로 반성을 하고 있구나. 정말 내가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있구나. 그런 모습, 그런 마음, 그런 태도를 보여준다면 앞으로의 기회가 저는 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는 앞서 학폭이라든가 학창시절 이런 모습은 약간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정확한 구체적인 진술들을 봤을 때 사실이 가능성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건 저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았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 문제가 많았었다는 것. 그런데 어쨌건 개과천선에서 된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새롭게 제기된 문제들은 아직 우리가 검증은 안 해본 것이기 때문에 검증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김호중 씨가 돈 이런 거 당연히 생각나겠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자신을 사랑해줬던 팬들과 또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헤아리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그것이 행동으로 보여지고 국민들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고 그런다면 어쩌면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호중 씨가 오늘 콘서트에서 팬들에게 어떻게 얘기할지 그리고 내일 영장심사 직전에 국민들께 어떤 얘기를 할지 궁금합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는 개통령 강영욱 씨 얘기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욱 씨의 직장 갑질, 동물 학대 의혹도 이어서 짚어봅니다. 바로 보시면요. 일단 강영욱 씨가 어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입장 영상이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또 새로운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겁니다. 동물 학대 의혹이 추가로 제기가 된 건데요. 박현명 기자님, 어떤 내용입니까? 다양한 폭로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기존에 나왔던 폭로 외에도 예를 들면 CCTV라든지 메신저 사찰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사실은 견주들한테 개를 굶기고 오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래야 훈련에 용이하다라는 거였거든요. 이거야말로 자기 위주의 어떤 사고예요. 개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죠. 굉장히 억울할 수 있잖아요. 개를 가장 그렇게 공감하고 위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본인의 훈련의 용이함을 위해서 개를 굶겼다?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인간이 먹는 소세지 같은 경우에는 연분이 많아서 개에게 줄 수 없는데 이것 때문에 발각돼서 취소했다라는 발언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정황들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개통량 강용호과는 너무 180도 다른 모습이라 사람들이 약간 충격을 하고 약간 믿었던 도끼의 발등을 찍힌다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픽 다시 한번 볼까요? 훈련 전에 절식하는 게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요. 굶겨서 데리고 오라. 그리고 사람이 먹는 소세지로 훈련을 해서 바로 환불해달라고 했다. 그러니까 일반 소세지에는 연분이 많아서 동물에 해롭다는 겁니다. 김문배 팀장님. 조사가 좀 더 필요해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조사를 필요해 봐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강용호 씨의 개통량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개통량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많은 폭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폭로 중에 또 뭐가 있냐면 강용호 훈련사가 아마 SNS에 유명세를 얻었다든지 아니면 유명인의 반려견들하고 또 일반 이용객의 반려견들하고 차별을 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객이 반려견을 맡겼는데 뭐라고 했냐면 개에 대해서 물어보다가 종류를 물어보다가 당신 개가 살생을 할 것이다. 살생이라는 얘기는 개가 사람을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막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강아지들이 놀다 보면 서로 다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아지 중에 하나를 번쩍 들어서 펜스에 집어 던졌다. 이런 주장이 나온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개통량이라고 부르는 강용호 씨가 실제적으로 강아지, 즉 개들을 저렇게 훈련시키는 걸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강용호 씨가 이런 TV나 언론에서는 좋은 얼굴을 보였지만 실제적으로 훈련이라든지 이용객들에 대해서는 다른 모습, 자기 이익만 취하고 또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아마 두 얼굴이 사나이가 아닐까. 그러니까 한 면에서는 좋은 면 보이고 뒤쪽에서는 다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좀 믿지 못할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주장은 지금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조사가 더 필요한 부분이고요. 두 얼굴의 사나이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던 그런 반려견들을 아주 자상하게 보듬어주던 강 씨의 모습과 정반대의 얘기들이라서 충격이 큰 겁니다. 강용호 씨, 과거에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강아지가 되게 좋아하는 게 지처럼 노는 거거든요. 이렇게 노는 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놀아줘야 돼요. 그런데 나는 산책이라는 기회를 제공하고 먹이라는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많은 보호자들이. 그런데 내가 한 마리의 개가 돼서 정말 개 친구가 돼서 놀아주면 강아지가 진짜 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들의 친구가 돼서 놀아줘야 한다던 강용호 씨. 지금 아까 들으신 그런 폭로들은 정반대죠. 그래서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게 그지없는데. 성경 변호사님. 아까 김은배 팀장이 말씀 주셨습니다만 강아지들끼리 다툼이 일어나니까 펜스로 집어던지고 이랬다는 거예요. 또 아까 보셨습니다만 염분이 굉장히 높은 소세지. 사람이 먹는 소세지를 주기도 하고 이 정도면 동물학대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어서요. 동물학대가 될 소지가 있죠. 제가 개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서 아마 강용호 씨가 저보다 전문가이긴 할 것 같습니다만 개들이 서로 싸운다고 해서 개를 펜스에 집어던진다? 그게 과연 널리 받아들여지는 어떤 공인된 훈육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개를 가르치기 위해서 했다고 해서 그게 과연 동물학대에서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거 하면 강용호 씨한테 반려견 교육을 맡겼지만 도래어 되려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는 견주도 저희가 만날 수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강용호 씨는 교육이니까 뭘 알려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궁금한 게 뭐냐고 물어봐요. 물어보면 그냥 전문성도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들 무조건 데려오라고 하고 299만 원을 결제를 하고 그냥 제가 그 돈을 주고 교육을 받은 느낌은 그냥 연예인하고 그냥 강아지에 대해서 잡담한 정도는 안 되고 그거보다 도움이 된 게 전혀 없다는 얘기죠. 강아지 훈련하는 데에 299만 원을 주었다는 거예요. 강용호 씨한테 그런데도 잡담한 정도밖에 기억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런 훈련비 논란에 대해서 강용호 씨 과거에 속상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좀 속상한 게 우리 훈련 프로그램이 비싸다라는 느낌으로 기사도 뜨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오해가 굉장히 많으시고 돈을 막 이렇게 벌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딱 보면 어? 강용호 왜 이렇게 운영하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자존심을 세우느라고 돈 버는 거에는 신경을 못 썼는데 돈을 많이 번다, 비싸다라는 얘기를 할 때마다 너무 속상합니다.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박 기자님, 299만 원을 교육비로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값을 못하더라는 게 피해 견주 얘기인데 지금 들으셨습니다마는 강용호 씨는 그게 왜 비싸냐? 라고 반문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운영하지? 라고 했다는데 반대쪽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렇게 훈련비를 받고 왜 이렇게 하지? 라는 게 있는데 최근에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도미너처럼 어떤 증언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온 증언이 아니고 모든 컴퍼니 공식 홈페이지에 1월 달에 올라왔던 글이에요. 그게 다시 재조명이 되고 있는 건데 강아지들과 견주들을 모아서 산책하는 어떤 그런 호수공원 모임이 있었는데 이거 역시도 금액을 받고 훈련비를 받고 했는데도 거의 강용호 팬미팅 같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하지만 이건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죠. 어떤 견주들 같은 경우에 강용호에게 사진을 찍자고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건 온전히 이것만 떼놓고 보기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앞선 다양한 증언들, 것들이 결국에는 강용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까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보는 시각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1월 달에 올라왔을 때는 조명이 되고 있지 않다가 지금 다시 나온 거라고 저는 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초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잖아요. 그거 역시도 이런 증언들이 계속 나오게 하는 어떤 상황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쯤 되니까 저희 유튜브에도 강용호 씨의 진짜 얼굴은 뭐냐라는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초 보도에 들을 때만 해도 전 직원들, 피해자들의 주장일 뿐이고 강용호 씨 해명을 들어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도 해명이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예요. 강용호 씨가 견주들과 상담을 할 때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하는 게 있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상담을 많이 해서 얘한테도 보수자님한테도 그냥 그 있잖아요. 기대를 안 하고 너무 통계적인 것만 들이대고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너무 미안해요. 괜찮습니다. 너무 미안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제가 방송을 이렇게 하면서 또 약간 알려진 사람이 되면서 제가 되게 막 경계하는 게 좀 멋있는 척하는 거랑 뭐라고? 우월한 척 뭔가 잘난 것 같은 사람인 것 같은 그거를 되게 경계해요. 만들어지는 그런 게 너무 역겹다고 해야 될까? 그러다 보니까 상담을 하고 조금씩 조금씩 유명해지는 질수록 뜬구름을 잡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감동 스토리. 화이팅! 이런 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이렇게 돈 받고 하는 상담도 굉장히 직설적으로 할 때가 더 많아요. 여행장관님은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좀 당당했던 강형욱 씨가 이 유명세로 얻은 게 아니라 자신의 본인의 어떤 훈육, 강아지 훈육 방법 이런 것들로 잡기는 프로다 약간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사실은 이런 의혹이 있고 나서 지금 강형욱 씨의 태도는 어떻죠? 지금 본인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밝히기는 커녕 지금 본인과 관련된 직장 갑질과 관련된 회사를 지금 폐업한다 이런 보도들도 있거든요. 그것은 결국에는 노동부가 직권 조사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폐업을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지금까지 강형욱 씨가 보여준 모습과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이다. 저는 강형욱 씨에도 김호중 씨의 사례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과할 때는 빨리 사과해라.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원 갑질 의혹도 새로운 폭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픽 바로 보겠습니다. 대표가 오라고 오면 밥 먹다가도 버리고 나왔다. 직원들을 머슴처럼 취급했다. 라는 주장이 또 나왔습니다. 이런 주장들이 사실이라면 강형욱 씨는 어떤 심리였을까? 강형욱 씨의 심리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분석 한 번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어렸을 때 그냥 강아지가 좋았어요. 아버지가 강아지 공장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봉사부터 했거든요. 또 유기묘 봉사를 하다 보면 좋은 미용사님들과 정말 훌륭한 반려견 훈련사분들을 많이 만나요. 되게 멋지게 보이잖아요. 어렸을 때 보면. 그분들 따라다니다 보니까 애견 훈련사, 반려견 훈련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고 집에 안 들어가고 거기 계속 있고 저는 특이했던 거는 하고 싶었던 것을 명확하게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게 있었으면 온몸을 다해서 했었어요. 이 사람이 새로 막 개척해서 나갔잖아요. 지나친 목표 추구형 리더는 그때그때 성과는 낼 수 있겠지만 구성원들을 다 잘 달래서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구성원들이 상처를 입게 되고 본인은 갑질이라고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호대변인님, 목표 추구형 리더였고 그래서 본인은 갑질이라고 생각을 안 했고 그래서 구성원들이 상처를 입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그 목표라는 게 어떤 목표였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저는 처음에 직원들이 우리는 강아지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다 이런 폭로들을 했을 때 그러면 강아지에는, 개는 정말 진심이었나? 그러니까 어딘가에 꽂힌, 말씀하신 목표 추구형 그런 거였나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또 들어보면 강아지한테도 진심이 아니었다라는 것 같던 정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현재 이분은 과연 무엇에 진심이었나 의문이 생기는 것이고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요. 강영욱 씨를 위해서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신뢰 자본이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의 이미지 좋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이 공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람들이 좀 신뢰하고 참 좋은 사람인 것 같다, 진심이 있는 것 같다 이런 평가를 받는 분들은 거기에 걸맞는, 그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여러 분야에서 혜택을 받았던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걸맞는 우리 사회의 기여를 저는 해야 되고 자기를 유지하고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분도 아마 처음부터 저런 모습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진심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상실된 것이 아닌가 그런 유추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처럼 또 여기 계신 패널들, 진행하신 앵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무래도 남을 비판하는 일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감성에서. 이런 사람들 특히 더 조심하고 자기를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또 신뢰하는 만큼 그 신뢰 자본을 지켜야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윤리 수준이 지켜지는 거고 신뢰 자본이 지켜지는 겁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보고 믿을만 하구나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있고 그래야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잘하는 것인데 저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아까 김호중 씨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강영욱 씨 믿고 신뢰하는 분들이 아이들도 많았을 텐데 그 마음이 어떨까? 이런 걸 지켜줘야 되는 게 우리 어른들의 몫이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중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공인인 만큼 본인이 사회의 신뢰 자본이라는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좀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커지니까 고용노동부가요? 고용노동부가 상황 파악에 나섰다고 합니다. 관계자 목소리 들어보시죠. 관할 지방 관사에서 편지에 확인을 갔는데 그 문이 잠겨 있는 거죠. 사업주 연락도 안 되고 해서 지금은 당장은 근도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강영욱 씨도 소재 파악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성형형 변호사님, 지금 고용노동부가 직권 조사를 할지 감독을 할지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강영욱 씨가 운영하던 업체의 근로자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직장 내 괴롭힘이 항상 직권 조사 대상이 되진 않아요.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이 직권 조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하는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직권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언론 보도나 이런 것을 보고 고용노동청에서도 상당히 사안이 심각할 수 있다.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 주시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만약에 직권 조사에 나서게 된다면 그 직권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는 그 근로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는 근거로 활용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데 활용할 여지도 생길 수 있어서 지켜볼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강영옥 씨의 입장이 나올 때까지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인데 아직 강영옥 씨의 그런 입장이 유튜브에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왜 그런지 좀 궁금해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강영옥 씨의 입장을 옹호하는 주장도 있었어요. 이것도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그리고 오늘도 명절 선물로 통조림 햄을 배변 봉투에 담아서 줬다. 이런 얘기를 좀 보도해드렸었는데요. 그래픽 보시면 선물 세트를 시켰는데 배송 중에 가방이 찢어지고 파손이 돼서 직원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봉투가 아니라 배변 봉투 상자에 담아서 줬다. 지금 강영옥 씨를 너무 마녀 사냥하고 있다. 본인 이름을 걸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더 엄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전 직원의 옹호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배 팀장님, 지금 상황이 이러기 때문에 사실 제가 듣고 싶었던 입장도 이런 거거든요.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또 반론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좀 전에 나와서 저희가 전해드린 거고 결국 이걸 정리하는 거는 강영옥 씨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직 보듬 컴퍼니 근무했던 사람이라고 하면서 CCTV 문제라든가 이건 강아지용이다. 아까 배변용 상자냐 아니면 봉투냐 따지는 것도 핑계를 댔고 그리고 갑질한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3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진실 규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의혹이 생기면 당사자가 해명을 하고 성명서를 내서 조목조목 반론을 하든지 거기 해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개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강영호 씨가 지금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 규명이 지금 시간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자 입을 통해서 저렇게 반론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적으로 그 내용 내용을 조목조목 방박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해명이 될 건데 아직까지 해명을 안는 거 보면 그 사안사항을 검토하고 맞게 하기 위해서 좀 침묵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강영호 씨 입장이 좀 빨리 나와서 저희가 또 반론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사건들 여기까지 다루고요. 저희도 정치 그리고 법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청와대 직원들과 수상한 금전거리를 했다는 소식 며칠 전에 전해드렸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인들과 딱 한 번 300만 원만 주고받은 거라더니 그 거래 상대가 금세 3명으로 늘었고요. 액수도 수천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여보세요. 그때 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을 해내고 있는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고 너무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딸 다혜 씨의 금전 흐름을 쫓는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대통령의 딸이 청와대 직원들 누구와 얼마나 금전 거래한 건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다혜 씨와 청와대 직원들과의 금전 거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딸 이분도 청와대의 행정요원으로 재직했는데 이분과 상당 금액을 거래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김정숙 여사의 수행을 했던 전직 춘추관장 유모 씨가 또 현금 거래를 했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선일보를 통해서 태국에서 문다혜 씨 부부와 함께 살았던 함께 거주하면서 다혜 씨 부부를 경호했던 경호처 직원 A 씨와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다혜 씨와 거래를 했다는 게 지금 파악이 된 겁니다. 호준석 대변인, 일단 더 수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대통령의 딸이 아버지의 직원, 청와대 직원들과 돈 거래를 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좀 석연치 않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저는 일단 좀 수사를 좀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언제 고발된 겁니까? 그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이.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 수사가 계속 지연되는 것인지 국민들한테 빨리 좀 의혹 규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청와대 경호원한테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수천만 원을 입금을 했었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제 좋은 시각에서 본다면 뭔가 감사의 표시를 했나, 우리 가족들을 경호해 주니까. 그렇게 해도 어떻게 보면 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이 것만 그랬다면 그렇게 얻은 어떻게든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할 텐데 앞서 벌써 두 명이 있지 않습니까? 김종수 교사의 단골 디자이너의 딸인데 이 딸은 나중에 뒤늦게 드러난 사실이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에 5년이나 근무를 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는데 사실은 전문성도 없습니다.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이라는 곳은 청와대 내부의 인사라든가 재정 같은 내밀한 살림을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전문성도 없는 그 단골 디자이너의 딸이 거기에 근무를 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는데 여기에 또 금전거래가 있었다. 그다음에 춘추관장, 춘추관장 아시는 대로 기자들의 취재 지원을 하는 자리인데 이 춘추관장도 김종수 교사를 수행했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관된 일관적인 일관성이 자꾸 발견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돈이 오갔고 돈은 이제 거기는 송금을 해 준 거란 말입니다. 문다이 씨한테.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무리 시나리오를 생각해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벌써 이제 3명째.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하겠다고 불렀는데 한 사람은 소환에 불응해가지고 결국 프랑스 국적이니까 출국 금지는 못 시키고 출국 정지시켰고. 전 춘추관장은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하고. 아니 떳떳한 일이고 일상적인 그런 금전 어떤 거래였다면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술을 거부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우리를 핍박하느냐라는 식으로 하고 심지어는 야당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이 조금만 일 있을 때마다 압박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수사 무리하게 하지 말라고. 어떤 게 무리한 수사입니까. 이거야말로 수사에 대한 압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제가 만약에 여기서 방송에서 하는데 야당 의원 한 명이 전화와가지고 말씀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 심리적인 압박 안 느끼겠습니까. 저도 느낍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야당 의원들이 앞으로 집권할지도 모르는 야당 의원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자꾸 기자회견하고 그러면 그게 수사에 압박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엄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아니면 아닌 대로 빨리 결과를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문다혜 씨는 자신의 SNS에 나는 한 차례 300만 원 정도만 했다는 퀴즈를 올렸다가 지금 삭제를 해놓은 상태고요. 오늘 조선일보를 통해서 새롭게 수천만 원의 거래가 드러난 겁니다.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경호처 직원은 문다혜 씨 부부와 태국에서 함께 지내면서 다혜 씨 부부를 경호했던 그 경호처 직원입니다. 한화, 한국 돈과 태국 바트화가 섞여 있는 그 돈이었는데 이게 수천만 원 정도 액수라고 합니다. 이게 이 경호원의 계좌로 들어갔고 그게 국내에서 인출되거나 다른 계좌로 이동했다는 겁니다. 이 돈의 성격이 뭘까를 지금 검색을 쫓고 있는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태국인 남편이 지금 이게 수사하고 있는 핵심입니다만 타이스타젯의 남편이 특혜 채용돼 있었던 거 아니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남편의 타이스타젯의 월급 중 일부를 거래하는 것 아니냐. 이거일 수 있죠. 그리고 이겁니다. 부모, 대통령 부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에게 받은 사적인 돈인지. 사적으로 부모가 자식한테 줄 수도 있잖아요. 그거인지 아니면 혹시나. 이건 더 밝혀져야 될 부분입니다만. 공적 자금이 섞여 있는 건지. 이걸 좀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홍영 변호사님,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은요. 문다혜 씨가 지금 의심이 가는 금전거래를 한 사람이 한 명이 아니고 세 명이지 않습니까? 경호원이라든가 혹은 김정숙 여사의 2부속실에서 근무했던 유성화 전 춘추관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역시나 김정숙 여사의 의전을 담당했던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의 딸 A씨라든가. 그런 사람들과 복수의 인물들과 의심이 가는 금전거래를 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최근에 언론 보도가 많이 되고 있어서 약간 시청자들께서 뜬금없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미 몇 달 전에 압수수색도 하고 관련자들 소환도 하고 수사가 쭉 진행이 되어왔던 사안입니다. 유성화 전 춘추관장 같은 경우에 2월에 조사를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술 거부를 했다고 해요. 그런 일들이 다 있었는데 다만 그때는 총선정국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한 사안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보도 조명이 덜 됐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을 살펴봐야 될 것이 왜 한 명도 아니고 복수의 어떤 청와대 관계자 또는 경호원과 이렇게 잘 소명되지 않는 금전거래가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유성화 전 춘추관장 같은 경우에 지금 검찰에 출석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헌법상 권리니까 진술 거부를 할 수는 있고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떳떳한 금전거래면 어떠어떠한 사연으로 돈을 빌렸다 혹은 갚았다 이런 것들을 밝히면 되는데 진술 거부했다는 것은 사실 자연스럽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정치권에서도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것이고 국민들께서도 지금 많은 의문을 갖고 지켜보고 계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 보도의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드렸고요. 이제 여선우 행정관님께 좀 반론 기회를 할까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선우 행정관님은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하셨었습니다. 행정관님 그러니까 지금 돈의 성격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고 검찰이 그걸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살펴봤습니다만 대통령 부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개인적으로 준 돈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돈의 성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사람을 깨워서 금전 거래하는 것 그리고 청와대 직원들과 돈 거래하는 것 이거 좀 괜히 의심 살 행동 아니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언론 보도에서도 수상한 금전 거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 입장에서 뭔가 비평을 하거나 비판을 하려면 그러니까 그래서 수상한 금전 거래라서 이게 위법성이나 불법성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범죄 혐의가 있다.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 충분히 관련해서 비판을 할 수 있겠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범죄 혐의까지는 안 나오고 그냥 수상하다 정도까지만 나오고 있거든요. 앵커께서 계속 이야기하신 대로 이게 사적인 그냥 거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게 뭐냐면 이거는 먼지털이다, 망신죽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사건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 사위의 특혜 채용인데 문다혜 씨의 통장 내역을 일일이 다 털어서 여기에 관련된 모든 거래 사항 사람들을 다 참고인을 불러서 조사하고 이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범죄 혐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망신죽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민주당 또 야권 일각에서 계속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나오고 있는 주장 중에 하나가 이 사건이 예전부터 수사하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갑자기 지금 이 사건을 수사하던 전주지검 이창수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관련된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결국 이 문제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를 하던 송경호 지검장이 날아가고 이창수 지검장이 오면서 전직 대통령 가족에 대한 이야기로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것을 물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야권 일각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문다희 씨, 처음에 어머니인 김정숙 여사가 자주 간다는 그런 디자이너의 딸 양모 씨와의 돈거래 내역이 알려진 뒤에 SNS에 이런 글을 썼었죠? 가족과 지인, 고교동창까지 털다가 전세 부동산 계약서까지 영장 밀고 가져가더니 아들의 태블릿 PC만 돌려달라.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선 상당의 금전 거래라 얼마일까요? 정답은 300만 원 정도?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썼다가 지웠죠. 그리고 오늘 청와대 경호처 직원과 수천만 원의 거래를 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병청 소장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 사건이요? 지금 우리가 문학적 글쓰기와 논리적 글쓰기가 있다고 치면 논리적 글쓰기에서는 형용사 부사를 제거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현재 밝혀진 거는 돈이 송금됐다가 실은 전부거든요. 우리가 육하원칙으로 본다고 치면 나머지 수상하냐,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다, 내지는 이런 등등은 다 그냥 실은 송금됐다, 송금됐다가 현재까지 밝혀진 팩트이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 여성웅 전 행정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실은 위법성 사유로 의심받을 수 있는 건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냥 물론 전직 대통령이고 그런 과정에서 뭔가 또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사람은 혹시 뭐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소지가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분들이 진술 거부하거나 그러면 아마 저 같아도 진술 거부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공정하게 하고 있냐. 예를 들어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탈탈탈탈해가지고 몇십 번에 걸쳐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나중에 사모펀드로 얘기했지만 나중에는 입시로 얘기했던 것처럼 김건희 여사라든가 등등에 대해서는 뭔가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아마도 지금 관계자분들은 이건 뭔가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한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뭔가 이렇게 성의 있게 할 의사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 가지 이 정부의 어떤 불신, 그다음에 이 정부의 검찰에 대한 불신 이런 게 아마 쌓여서 같이 되는 걸로 봐야 되지. 그리고 원칙적으로 입증 책임이라든가 등등은 검찰 쪽에서 할 문제인 거지. 현재까지로서는 드러난 건 송금이 됐다. 이게 현재까지는 전부로 보여집니다. 검찰의 수사가 불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수사에 협조할 수 없다는 거를 정당하게 좀 바라보시는 입장인가요? 아니, 저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이게 이제 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서로 역대 정부가 또 약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술 거부권 하나의 권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이렇게 지금 아까 전에 태블릿 PC를 가져간다든가 이런 거에는 먼지털이 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협조하면 더 이거를 질질 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게 좀 불신이 깔려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지만 아들의 태블릿 PC를 검찰이 가져갔다 했지만 검찰이 곧바로 반박은 했습니다. 아들 거는 가져간 적이 없다라고요. 이렇게 정리하고요. 송영호 변호사님, 이 문다혜 씨 소식이 처음 전해졌을 때 아까 본인도 300만 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검찰이 300만 원 갖고 설마 양 씨를 출국 정지시켰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경호처 직원의 수천만 원 거래가 또 나왔단 말입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문다혜 씨 스스로도 300만 원이라고 쓴 SNS를 올렸다가 지웠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사실관계가 그러면 300만 원 말고 더 있겠구나라고 직감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실한 사실이면 본인이 굳이 올렸다가 그 부분을 삭제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 좌우에 있는 야권 패널들께서 검찰의 수사를 상당히 불신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 진영에서 검찰을 불신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그런데 이건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지 금융거래 내역이나 이런 건 다 받아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유성화 전 춘추관장에 대한 압수수액이나 문다혜 씨에 대한 압수수액이나 전부 다 법원의 영장을 거쳐서 받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없으면 압수수액 영장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이 사람에 대해서 막연히 의심이 있다. 계좌 한번 열어봅시다. 혹은 집에 들어가 봅시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영장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피의사실이 공표되지 않아서 그렇지 어떠어떠한 돈 거래가 구체적으로 문제가 돼서 이 혐의를 가지고 금융거래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법원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을 만큼의 단계까지는 왔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두 가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부속실 근무 경력이 있는 유성화 전 춘추관장은 내가 돈을 빌렸으면 빌렸다. 혹은 뭔가 매매를 했으면 했다. 등등을 그냥 심플하게 밝히면 됩니다. 굳이 진술을 거부를 했고. 그다음에 그 디자이너의 딸 양모 씨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출국 정지가 되어 있는데 프랑스 국적이어서 출국 금지는 아니고 출국 정지가 되어 있죠. 이 사람을 그동안의 참고인으로 검찰에서 매우 여러 차례 불렀는데 안 나오니까 출국 정지됐다. 이런 것도 이미 다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여선호 행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야권에서 의심하는, 불신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게 본질의 사이의 특혜 채용이었는데, 전 사이의 특혜 채용이었는데 별건처럼 먼지털이 수사를 하게 돼서 결국은 문대하 씨가 관련된 게 검은 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 송금으로 인한 외국한 법 위반, 아니면 그것도 법이 아니면 그냥 공무원한테 송금 심부름했냐. 이걸로 결론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위반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별건 수사한다, 먼지털이 수사한다, 나올 때까지 수사한다. 이런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민주당 측에서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위, 그러니까 다혜 씨의 남편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 이 점을 짚어드리면서 이것과 지금 문 다혜 씨 사건이 어떻게 연결될지는 저희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별건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검찰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수사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 이어서 이번에는 부인인 김정숙 여사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과거에 인도 방문을 두고 단독 외교냐, 셀프 초청이냐 이걸 두고 또 정치권에서 굉장히 공방에 거셌었죠. 먼저 듣고 저희의 토론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범, 그리고 김정숙 여사는 공범. 이렇게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대응할 가치가 없는 마타도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국가 대 국가의 일이죠. 만약에 그냥 여행을 간 거였으면 모디 총리라는 한 나라의 정상이 만나 주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될 문제고. 참 이상합니다. 세계 유명 관광지엔 늘 김정숙 여사가 있었고, 상대국 정부가 요청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는데, 왜 공개로 일정을 소화하지 않은 것입니까? 비호한다고 관광이 외교로 둔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민심의 역풍만 거세질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문화일보 기사인데요. 같이 보시죠. 당시 김정숙 여사가 참석했던 행사가 지방정부에서 연 행사, DIY 축제가. 그러니까 국가원수급인 최고인사가 가는 행사가 아니다. 격이 안 맞는다라는 그런 외교 소식통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호주석 대변인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행사에 외빈이 참석하는 김 여사가 최초고, 영부인이 참석하기에는 격이 안 맞다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이 행사에 당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받았다. 지역 행사인데. 그런데 이제 영부인이 간 거다라고 얘기한 거고, 이 외교 소식통은 그 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인도에서 불과 4개월 전에 대통령이 인도에 방문했는데, 4개월 뒤에 지역 축제에 참석해달라고 대통령에게 초청하기 맞느냐라는 말 같습니다. 아니, 지역 축제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국가 행사라고 하더라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 번 갔었던 나라를 넉 달 만에 또 가는 일은 없습니다. 예컨대 아주 큰 국제 회의가 어느 나라에서, 전해에는 APEC이 열렸고, 그 다음에는 아세안 플러스 3가 열렸고, 그래서 2년 연속으로 같은 나라를 가는 그런 아주 이례적인 경우는 있지만, 어느 한 나라의 그 나라 행사 때문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넉 달 만에 또 초청을 받아서 간다? 그것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일입니다. 디발리 축제라는 거하고 플러스, 그러니까 허황후 기념공원 착공식해서 거기에 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모디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원래 초청하셨다면, 처음에 왜 문재인 대통령이 와달라고 얘기를 안 했습니까? 외교부 공문에 다 나왔지 않습니까? 처음에 강경화 외교장관 와달라고 하다가, 그 다음에 도중환 장관 와달라고, 거기서 대사관에서 그렇게 공문이 왔는데, 우리가 먼저 김정숙 여사가 갈 거야, 이렇게 된 건 아닙니까? 저 허황후 기념공원이라는 것도, 저게 2001년에 자매도시가 되면서 공원은 이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2015년에 박근혜 대통령과 모디 총리가 정상회담하면서, 그거 좀 확장하자, 이렇게 합의가 돼서, 2018년부터 이미 공사 시작된 겁니다. 그 당시 보도를 보면, 사실은 기공식도 없었던 걸 만드는 기공식이 아니고, 약간 확장해서 좀 더 여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공원을 다 만들어가지고 개장식 하는 것도 아니고, 기공식 하는데, 거기다가 지방의 축제, 디왈리 축제라는 거, 저기에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간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이 안 맞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꾸 이렇게 엮으시려고 하니까, 그런데 불과 넉 달 전에 김정숙 여사가 거기 인도 가셨다가, 타지마을은 꼭 갔어야 되는데, 정말 아쉽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꼭 와보고 싶다라는 거,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밝힌 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최병철 소장님, 반론 있으신가요? 지금 뭐랄까, 국민의힘에서는,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우리 흔히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정부가 등장한 다음에 약간 잦은 해외 외유라고 그럴까요? 어떤 해외 순방 같은 걸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런저런 세간에 이런저런 비판적인 정서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명품 쇼핑에 가서 여러 가지 경호원들이 아주 진을 치고 있던 것이, 사진이 있어가지고 SNS에서 회자가 된 적도 있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약간 김정숙 전 여사에 대한 흠집내기 같은 걸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는 측면이 있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체부 장관에 대해서 이게 무슨 지자체 행사냐, 무슨 국가기념일이냐, 이런 거 등등의 격을 따진다는 거 별로 실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상대방이 초청했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문체부 장관에서 초청할 거를, 장관급한테 초청한 거를 여사가 대신 가는 게, 그거는 서로 조율해서 가는 거지. 그리고 어떤 대통령, 장관, 그런 거 연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시간 다 됐어요. 지금 저희 초반에 다뤘던 김호중 씨요. 김호중 씨가 조금 전에 본인 콘서트장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과연 관객들과 팬들에게 어떻게 얘기할지, 그리고 내일 영장심사에서 어떻게 얘기할지도 저희가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옵니다. 네, 내일도 저희는 오후 5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